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낮았던 수준으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 첫 3개월간 지표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전망에 대한 확신이 이전처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미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 지수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지수 기준으로 작년 10월에서 12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서 0.2%에 그쳤습니다. 이는 앞서 연준이 연내 3회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들어 상승률이 0.5%로 깜짝 반등한 데 이어 2, 3월에 들어서도 2개월 연속 0.3% 상승률을 나타내며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다시 부상한 상태입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연간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월 대비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0.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최소 2%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겠지만 초과 수요가 균형을 잡아가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에 대해서는 혼재됐다고 부르겠다며 단정적인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그는 대표 지수는 상승했지만 종전 지표에 하향 수정도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4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5%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3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 상승에서 0.1% 하락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3월 지표의 하향 조정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4월 생산자 물가 지표는 오히려 시장 전망을 밑돌았다고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이용자들의 검색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답변을 늘리면서 블로그를 비롯한 개별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검색 엔진, 검색 생성 경험 SGE와 관련해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고 13일 전했습니다. SGE는 AI 챗봇인 바드를 활용해 이용자의 질문에 여러 문장으로 된 복잡한 답변을 직접 내놓으며 다른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링크는 하단으로 밀려나 주목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웹의 기반을 흔드는 변화이며 방문자 트래픽에 의존해오던 창작, 출판업자 수백만 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컨설팅업체 가트너는 검색 엔진들에서 외부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2026년까지 2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다른 컨설팅업체 시즈미디어는 최소 10에서 20%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광고 서비스 업체 랩티브는 이러한 검색 방식의 변화로 창작자들의 손해가 20억 달러에 이르고 일부 사이트는 트래픽이 최대 3분의 2 줄어들 수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또 AI를 활용한 답변이 대략적인 내용 정도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를 표현만 바꾸는 수준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답변 하단에는 출처 링크가 달리지만 전체 링크를 보려면 추가로 클릭해야 하고 출처에 여러 곳일 경우 구체적인 출처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활용에 따라 구글의 인터넷 지배력이 더 강화되고 정보가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음식 블로그 운영자는 방문자 가운데 40%가 구글 검색을 통해 유입된다면서 구글의 목표는 원하는 정보를 가능한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만든 사람을 배제할 경우 이는 세상의 몹쓸 짓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수의 신문을 발행하는 미디어 뉴스 그룹 관계자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제기된 저작권 소송을 거론하며 기자들이 서로 그렇게 했다면 이는 표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승인 없이 뉴스미디어를 이용해 답변하는 방식을 방관할 경우 저널리즘 산업에 재앙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3월 무너진 멜랜드주 볼티모어 교량의 잔해가 13일 폭파 제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붕괴한 볼티모어 프렌시스 스컷 키브리지의 남은 구간을 해체하기 위해 이날 작업자들이 폭발물을 설치해 떠뜨렸고 남아있던 부분이 굉음과 함께 몇 초 만에 물속으로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주황색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주변을 뒤덮은 가운데 교각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던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를 짓누르고 있던 골조들은 산산조각이 난 채 강으로 떨어져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폭파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달리호 승무원 21명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선내에서 상황을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 26일 이후 선내에 머물며 선박 정비와 당국의 조사를 돕는 역할을 맡아왔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인 달리호는 3월 26일 새벽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다 프렌시스 스커키 브리지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교량 대부분이 무너지고 다리 위에서 포트홀 보수 작업을 하던 건설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미국 최대 자동차 수출입항인 볼티모어항은 운영이 상당 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이날 폭파된 교량 골조를 크레인으로 인양해 제거하는 한편 난리호를 예인해 볼티모어항 진출입을 위한 통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달 임시로 4개 수로를 열었고 이달 말까지는 볼티모어항이 정상 운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국의 목표입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미 연방수사국은 달리호가 교량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너진 다리 잔해 제거와 제거원에는 최소 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이폰 제조업체의 애플과 구글이 함께 스토킹에 악용되는 위치 추적 장치 감지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13일 애플의 에어태그와 같은 위치 추적 장치가 허가 없이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장치가 블루투스로 연결된 것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은 아이폰 운영체제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이날 배포된 iOS 17.5와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을 탑재한 기기에서 구현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블루투스 추적 장치가 함께 움직일 경우 아이템이 당신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발견됨 Found Moving With You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 추적 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소리를 내게 하거나 이 장치를 비활성화하는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블루투스 위치 추적 장치를 만드는 치폴로, UP, 모토롤라 등 업체들도 향후 이런 기능이 호환되게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애플은 전했습니다. 앞서 애플과 구글은 지난 2일 에어태그 등 위치 추적 장치가 스토킹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블루투스 기기 제조업체들과 함께 업계 표준을 만들어 추적 감지 및 경고 기능이 호환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갤럭시 제조업체 삼성전자도 이런 업계의 표준 개발을 지지했다고 전했었습니다. 에어태그는 동전 모양의 블루투스 기기로 소지품에 부착해 놓으면 해당 물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아이폰 등으로 즉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2021년 출시 이후 스토커들이 은밀히 피해자의 뒤를 쫓는데 이 기기를 활용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34배를 넘게 태우는 등 확산해 주민 수천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12일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서부에서 앞서 지난 10일 발생한 산불이 이날 만 헥타르의 면적으로 확산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인근 산불이 4,136헥타르를 태우는 등 피해 면적이 크게 늘었으며 노단 로키스와 포트넬슨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로프레이자 노단 로키스 시장은 포트넬슨과 인근 지역 주민 3,500명이 대피했으며 강풍으로 나무가 송전선 위로 쓰러지면서 산불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노단 로키스로부터 7km 떨어진 원주민 거주 지역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맞닿아 있는 엘버타주에서도 포트맥머리 인근 등에서 43건의 산불이 발생해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산불 면적은 5,500헥타르까지 넓어졌습니다. 포트맥머리는 삼림지대에 있으며 지난 2016년에도 산불로 인해 건물 2,500채가 파괴되고 9만 명이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엘버타주 내에서 포트맥머리 외에도 샤프레크리, 그레고아이어렉 등 다른 지역에도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엘버타주 당국은 소방대원 6명, 헬리콥터 13대와 화재 진압용 항공기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당국은 산불이 진압됐지만 기온이 높아지면서 다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연기가 캐나다 서부 대부분 지역에 확산하면서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연방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날 엘버타주 에드먼턴 시의 대기질은 위험 수준까지 악화했고 기상학자들은 비예보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러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캐나다는 작년에도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1,500만 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타고 소방관 8명이 사망했으며 주민 23만 명이 대피했습니다.